그리고 세계여행, 세계 일주를 하기 전에 예방접종, 자신의 몸을 위해서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황열병, 황열병은 아프리카 국가들 들어가려면 필수예요. 안 그러면 비자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, 나머지는 선택인데 저는 다 맞았어요. 웬만한 거 다 맞았어요. A형 간염, 장티푸스, 콜레라, 파상통, 그리고 동절기, 코비드, 부스터 백신까지 맞고 왔어요. 도착비자는 내리자마자 쭉 걸어 나오면 입국 수속하는 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. 하나는 인도인 전용, 하나는 외국인 전용. 외국인 전용 창고가 뚜루룩 있고, 인도인 전용 창고가 뚜루룩 있는데, 외국인 전용 창고 제일 끝이에요. 도착비자 하는 데가 있어요. 비자 온 어라이벌이라고 있어요. 한국 코리아라고 써있어요. 코리아, 제펜, 그리고 아랍 사람만 도착비자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는 써있어요, 코리아라고. 해갖고 나온 거고, 하나도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. 입국 수속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고.